노원구가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간이며 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노원구는 주민 스스로 간단한 집수리 능력을 키워 비용 절감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강료는 무료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수강료는 무료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